카르마 경영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게 좀 다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 계시면 통 큰 결정이 가능합니다. 적도 껴안을 수도 있게 되고요. 저한테 따뜻한 한마디 날릴 수도 있는 힘이 나와요. 이 안에서. 너도 힘들지?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녹여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너는 손본다 하고 막 벼르고 있던 사람한테 같이 나도 뭐가 나줘야 서로 더 충돌이 나는데 이거 서로 맞아야 손뼉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너도 힘들지? 한마디 했다가 이 사람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달리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관계를. 저 친구가 의외로 나쁜 친구는 아니었네. 순간에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량 빚을 갚는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양심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알 수 없는 카르마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량공덕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게 무량공덕이에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복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산도 안 돼요. 단 진심으로 하세요. 상대방도 다 알아요. 가식으로 하는 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안 하고요. 머리로 계산해서 하면요. 적한테 너 요즘 힘들지? 그러면 이 자식이 뭔가 더 힘든 일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간을 보나? 이렇게 보는데 양심에서 나오는 거 뭔가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이거 알고 쓰셔야 보살이지. 이거 모르고 머리로 대충 통박 굴려서 쓰시면요. 그냥 그건 다 꼼수예요. 상대방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요즘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네? 다른 대비까지 할 거예요. 요즘 애가 좀 전법을 바꾼 것 같아. 분명히 가식적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 진심은 아닐 거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지 않게 훅 들어가려면요. 내가 무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무심하게. 무심이 양심입니다. 사심 없는 게 무심이니까. 사심 없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그냥 양심해요. 양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몰라 하는 데서 한마디 하면요. 몰라 해서 한마디 하면 상대방도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분명히 반응합니다. 반응 안 해도 좋아요. 상대방 업장이 두터워서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주는 지켜지니까 괜찮아요. 정신 승리 아닙니까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쌓으라는 거예요. 카르마를 지으세요. 선업을 계속 지으세요. 카르마를 지으세요.